어디 가요? 다시 앉아요 너무 좋다 난 이 노래가 그런 노래인지 몰랐어 비가비가부 너무 스타일이야, 내 스타일이에요 하나만 더 해줘요, 하나만 더 아까 그 순정 맞춰면 어떻게 돼요? 정재형 씨 노래로만 들어가지고 되게 싫어하는 곡이거든요, 이거 위에 코드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곡이 좀 그렇죠? 약간 난잡하죠? 난 그대를 뒤흔드는 사랑의 종천녁 순정 맞춰 나를 가지려 해도 나를 잡으려 해도 달밤의 미스테리 오무파트 난 그대를 정복하는 사랑의 박을 자손 좀 맞춰 나의 사랑을 버리는 그댈 잊지 못한 죽은 심장 상처난 백합 순정 맞춰 너무 위로해 안 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않아요? 이 노래는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 곡이에요 너무 좋다 혹시 난 이거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하나만 워낙 그 처음에 사실 선우정화 씨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됐던 계기가 투애니원 노래의 프로듀서를 알게 됐었거든요 아, 네, 네 투애니원 노래를 만든 곡이 있어요 아... 아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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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